나 간다 일 좀 와 오늘 내 생일인데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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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. 개새끼. 또 시작이네. 할게요. 또 시작이네. 아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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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나이키 공식품으로 들어간다 2.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3. 나이키 에어조던 한정판 운동화를 산다 그때 훈련중이라서요 광클 요망 반가워 아멘 아멘 지민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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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닥쳐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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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발들어!! 좋아 좋아!! 네 경비실입니다. 네 여기 사천이 101호인데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윗집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. 아 저기 사모님. 아 정말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. 제가 말씀드렸는데. 아 맨날 방송만 하지 말고 빨리 조치 좀 주의주세요. 아니 제발 제발 좀. 주님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. 또한 오늘 제 생일이온데 외로운 저의 영혼을 극리를 여기셔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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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wagen revenger. 아침은 아침입니다. 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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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님이 cache 현실 CPAília? 네? 아 또 아 아 아 아 지방 상갓집 아 또 내일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놀아 고생 참 안 왔네 점점 그치 그치 강릉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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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층간 소음 문제로 자습 미련이 발생하고 있으니 입주민 여러분들은 서로 이익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음 활동을 최소화하시고 특히 요즘 저녁 시간대 각종 파티를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잘 자라 우리 아가 악들과 새들도 다음 주에 만나요. 어떡하지5 exceptions 좀iş어져 이나 아 으흑! 으흐흑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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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네 누구세요 여기 이 집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거기 아무도 알잖아요 네? 아니 아줌마가 작년에 아무튼 거기 빈집이라고요 아줌마가 작년에 사는 엎 depress다 아줌마가 작년에 아줌마가 작년에 오신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